어떤 사람 이 영상을 보면 아우 박미양이니까 봐봐 봐봐 남자 성격이 있잖아 봐봐 봐봐 남다르잖아 봐봐 봐봐 엄청 엄청 많은 어떤 그런 디테일과 이런 그 결과물 지금 딱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에 어떤 결과물만 보고 나는 저기 없어 난 저기 없어 난 저런 성격이 아니야 난 저기 없어 아 나는 지금 나이가 저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 또 저런 배경이 저렇지 않아 나는 나는 뭐 이렇고 이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 게 모두 다 핑계거리 될 것 같아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억대 연봉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뭔가 의심도 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돈 잘 벌 수 있을까 엄마가 뭐 보험을 하면 돈 번다고 하는데 약간 의심 거리에서 어떤 호기심에서 뭔가 이렇게 싹 터 가지고 지금의 나무가 됐는지 그러니까 뭐 하나 때문에 지금 피디님의 지금 모습 말고 과거에 억대 연봉 못 벌어 봤을 때 그리고 한참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돈 좀 벌 수 있게끔 도와주어 라고 누군가 외치고 싶을 때 그때 박미영 피디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지 그 갭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 그 시작점에서 밑받았고 시작점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화화 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하고 연결도 이게 가지가지 다 이렇게 고민하고 집착하고 머리가 늘 24시간 돌아가고 가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건 소개가 별로 안 나오니까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냥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병원을 갈 때도 모셔다 주고 이걸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또 너무 택시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그냥 쇼핑 가자 이러고 저를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한가한 게 보이면 그래서 한가해도 한가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쁜데 당신에게 해주는 거다 바쁜데 이렇게 해주는 거다를 얘기해 줬어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얘기했거든요 너무 그러면은 너무 그냥 콜택시 부르듯이 너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아 이분에게 이 한 명을 어떻게 하면 만족했을까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딱 한 명? 네 한 명 예를 들어서 거기 소개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럼 이 소개 한 명의 최측은 우리가 결혼식에 오면은 왜 200명도 있고 300명도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도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계약을 한 사람을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근데 그분도 처음에 한 명을 계약을 해서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소개 받아서 그 한 명을 소개 받으면 분명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도 있고 뭐 이제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꼭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 한 명이 네 명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세 명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잘 그래서 그 소개해 주시는 분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해라 같이 먹자고 해라 아니면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디서 좀 갑자기 만났다고 해라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소개해달라는 게 그래서 오늘 어디 가는 걸 분명 알았어요 며칠 전에 통화하다가 그날 제가 거길 가는 거예요 어머? 이러면서 모르는 척 이러면서 연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는 게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를 들어 뭐 요거를 판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요 판매를 어떻게 할까를 물론 동영상도 받고 사례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저는 무조건 가만히 안 냅뒀어요 그리고 항상 밥을 샀어요 밥을 사서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달은 어떤 상품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조언을 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대표님 유튜브를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억대 연봉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콜드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에 하나가 나와서 거기에 심리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가지치기처럼 처음에 이제 나무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을 했어요 하나를 운 좋게 그냥 믿어줘서 계약을 했어 그럼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 가서 만나는 게 나을까 그냥 보내는 게 나을까 저는 계약을 하고 그 두 번째 하는 거는 만나는 게 나아요 그 만나는 게 왜 나면 나는 게 그 다음에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고 네가 당신이 나한테 계약을 잘했다는 걸 한 번 더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 날에 소개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소개받을 수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7자리 숫자를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은 계약을 하면 조금 게을러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많이 안 해요 고객들과 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객들과 놀고 고객들과 계속 해야 되는데 딴 걸로 삼사리에 바쁘거나 뭔가 집안의 일 때문에 바쁘거나 이거를 하다가 인스타를 봤는데 인스타에 너무 예쁜 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이 너무 예뻐 이러다 보면 또 집중력을 거기다 뺏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여기에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영업을 시작한 것도 너무 힘든데 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자꾸 딴 데다가 내 숨쉴 구멍을 자꾸 찾아요 근데 그 숨쉴 구멍을 찾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다가 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가서 조금만 에너지 내면 바로 클로징이 됐을 뻔했는데 여기서 딴 걸 돌아왔기 때문에 이틀이 걸리고 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거든요 요것만 잘 하면 그거는 완전 100% 공감돼요 네, 그게 집중의 차이거든요 진짜 집중, 간절함의 차이 그리고 심리가 아프고 이랬을 때 숨쉬는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지독하게 거기서 끝을 봐야 된다 네, 여기서 한 번만 딱 끝을 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끝을 보게 돼요 한 번만 딱 500 찍고 300 찍고 그 다음에는 500 찍고 천 찍고 나면 천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천이 너무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천, 5천, 6천을 다 벌어봤기 때문에 심지어 두 달 6천이거든요 두 달 6천이거든요, 올해에만 그러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레벨을 계속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는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저는 한 칸 찾아요 하지 않아야지 올라가지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강 공룡이잖아요 딴 데 정신을 또 파는 거예요 백화점 한 번 가봐야지 아, 얼마 전에 또 로렉스를 막 찾길래 아, 저거 한 번 사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저도 올라갔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꼬리를 물어서 거기서 완벽하게 한 개라도 성공하고 그 작은 성공을 한 개를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해서 다시 성공을 하게끔 고객님, 그 이제 자꾸 고객님이나 내가 세일즈할 상대를 찾아서 자꾸 그걸 반복을 몇 번씩 하다 보면 분명 결과가 좋은 결과입니다 반대로 억대한 복 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한 고객을 만족으로 못 시키겠네요 네, 이런 거죠 계약을 해서 고객님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 설계사님들도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유지하는 과정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고객하고 처음에서 믿어서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가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건데 고객님과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번 달 급여를 받고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고객님에게 선물 주는 게 아깝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택배비도 몇 배 마시다가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내 일정 저는 무조건 수입의 부분이 반 이상 반은 무조건 고객님에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에게 자꾸 선물을 주다 보면 어때요? 감사함이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영업하세요 사실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먹으면 미안하니까 우리가 되돌려주는 심리 때문에 고객님하고 놀으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밥 안 먹고 저는 한 달 동안에 고객님하고 일주일도 밥을 안 먹어요 일곱 번도 밥 안 먹어요 어떤 때는 한두 번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그럼 다른 걸 대체하는 거예요 선물 고객님의 선물 디테일한 거 그랬을 때 고객님에게 자꾸 주다 보니까 각인을 시키는 거죠 보험은 방면 보험은 방면 그래서 한 고객님이라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동의해요 그게 하나의 무형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선물에 대한 그 형태가 이 선물 그날 우리도 이제 때로는 선물 받은 거를 가지고 박미현 피디님이 이거 준 거였잖아 박미현 피디님이 준 거 거기 아마 있을 거야 박미현 피디님 그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있고 그때 박미현 피디님이 가져온 거 박미현 피디님 준 거 이런 어떤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박미현이란 사람을 리마인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형 서비스가 꼭 유형하고 좀 연결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비즈니스의 홍보 마케팅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실제로 되게 현장에서 많이 그걸 직감하고 많이 배우신 거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하잖아요 유형 김치 뭐 김치만 준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인터뷰가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꼭 이 인터뷰를 자주 반복해 보셔서 옥대현 봉 다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너무 멋진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멘